중국의 모 허거 식당.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 찍기 바쁜데요. 그 주인공은 냄비 중앙에 자리 잡은 도라에몽. 세상 깜찍한 이 도라에몽은 물을 부어 끓여 먹는 허거 고채 소스입니다. 타이좋게 앉아있는 코니와 브라운. 입술을 기다리고 있는 깜찍한 리라쿠마. 서서히 국물이 돼가는 헬로키티까지. 귀여운 모습이 녹아내리는 건 조금 무섭지만요. 눈도 즐겁고 맛도 즐거울 것 같네요. 위클리 차이나우 7위. 성형녀의 반전 실물. 지나친 성형수술로 화자가 된 리은 씨. 헤어진 남자친구와 재결합을 위해 강행한 전신 성형수술로 도저히 10대라 믿을 수 없는 얼굴로 변해 구설수에 올랐던 그녀가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어? 그녀가 맞나요? 셀카와 너무 다른데요? 지나치게 날렵한 턱과 커다란 눈은 알고 보니 포토샵이었다는 거. 리은 씨. 실물도 예쁘니까요. 포토샵은 조금 자제하자고요.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